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살인 예고 글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이었다, 실제 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건데요. 정부는 남미 대행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 중인데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해와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중국인, 놀이공원 살인 예고 댓글을 쓴 10대 남성. 모두 구속돼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처럼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성자가 미성년자여도 예외를 두지 말도록 했습니다. 소년범도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기소 유예는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붙잡힌 살인 예고 글 작성자 235명 중 41%가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이 역시 미성년자를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부모 같은 관리인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당정은 살인 예고 처벌법,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법 등 새 법안도 마련 중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JTBC 이서